한 주간 있었던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오늘은 미추홀구 소식 들어볼 차례고요. 미추홀구 홍보팀 윤형철 주무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지난주에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네, 미추홀구는 지난 7일 인천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폐비닐 회수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부터 미추홀구 4개동에 단독 다가구 주택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폐비닐 분리배출 및 수거사업을 올 4월부터 21개동 전체 동으로 확대하는 시기에 맞춰 이루어졌는데요. 군은 센터에서 제공한 폐비닐 전용 봉투를 단독 다가구 주택 등에 배포하고 수요일 저녁에 집 앞에 내놓으면 목요일에 수거하게 됩니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용훈 미추홀구청장은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분리배출과 회수만 되면 귀중한 자원으로 재탄생된다며 폐비닐을 포함한 재활용 자원에 대해 주민과 함께 자원순환 실천을 위해 미추홀구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폐비닐 분리배출 및 수거사업은 국제적으로 탄소중립과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흐름과 함께 2026년부터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애정돼 있어 생활 속에서 폐기물 감량을 위한 제도적인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미추홀구 21개동 전동으로 확대되는 미추홀구 폐비닐 분리배출 수거사업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더욱더 잘 정착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미추홀구 미술협회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인천수봉문화회관 제1,2전시실에서 제32회 작품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작품전시회는 회원 51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양화, 한국화, 서해, 문인화, 공예, 조각 등 총 90점의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였는데요. 5일 열린 작품전시회 오픈식에는 미술협회 회원들을 비롯한 이용훈 미추홀구청장과 배상록구의회의장 그리고 여러 구의원들이 참여해 전시회 개최 축하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날 개회식에서 이용훈 미추홀구청장은 미술협회 32주년 작품전시회를 축하하며 매회 전시회를 통해 주민들과 미술로 소통하며 위로와 감동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 감사드린다라며 미추홀구도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좀 더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협회는 인천시 지역지회 중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인천을 대표하는 원로 작가들을 비롯해 중견 및 뛰어난 실력의 현직 작가들이 소속된 단체로 지난해 이어 올해도 대한민국 실버미술대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올해로 32회를 만든 미추홀구 미술협회 작품전시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매년 열리는 작품전시회에 많은 주민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해지면 전시회가 더욱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미출구는 지난 12일부터 22일까지 구청 정보와 교육장에서 소상공인 대상 재치업 및 재창업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역 소상공인들의 역량 개발과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최근 경제 상황의 어려움으로 경영의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차원에서 준비됐습니다. 8일간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사전 참여 업체의 신청을 통해 약 2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재창업 교육에는 재창업 환경 분석과 재창업 지원 제도 활용 방안, 소비 트렌드 분석과 재창업 아이템 전략, 그리고 사업 계획서 작성과 사업 타당성 분석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며 재치업 교육은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역량 알아보기, 나의 진로 성향 분석, 채 GPT를 활용한 자기소개서 작성 등의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한편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도 현재 접수 중인데요. 전문 컨설턴트가 선정된 10개석 업체를 직접 방문해 경연 진단과 노무, 세무 등에 대한 상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기업지원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활기를 되찾고 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알찬 지역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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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